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잘해주고 아름답게 키우고 그 자체가 기쁨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주길 원하시고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을 지키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순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첫째 개명이 뭐예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전체를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한 거거든요 내가 뭐 잘난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렇지만 마음 하나 여기서요 하나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고 큰 자를 볼까 마음 다 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 볼 때 사랑받고 존경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기의 왕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 입어요 다이세스 한번 보세요 정말 다이세스는 실수도 있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 중에 왜 권리아 그 무시무시한 거장 그가 왜 뛰어나갔습니까 할렐바지 못한 백성이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을 모욕해? 그래서 이 소년 다이세스 물메틀 가지고 뛰어나간 것은 뜨거운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편의 주옥 같은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 찬양의 내용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고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 구하지 않으면 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찾게 돼 있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찾고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못 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자기를 개시해 준다 이겁니다 마태문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지 주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나타내 주신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감사한 아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뭡니까 세상에 머리 굴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법무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18절에 부귀가 네 개 있고 부귀가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손에 있어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판자가 돼가지고 만나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판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뭘까? 여기에 본문에 비밀이 있어요 뭐일까? 하나님의 당신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 오늘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과 다니나 하니 어떤 분을 만나라면 그분이 다닌 그 길에 기다리며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길 공평한 길과 다니신다 그러니까 만나면 재물에서 곡관에 채우는 복 창구에 채우는 복 이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강조의 첫째로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애워되는 겁니까? 사실은 내 가슴 중심에 사랑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언제 올라올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깨닫는 만큼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아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에베스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걸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해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십자가 피로 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은 내 딸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우리 행위, 노래, 공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예요 선물로 믿음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서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선택하고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영광이죠 천국 간다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 이 노을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택의 은혜도 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저 자신을 생각하면 불신관이 대응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 귀한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됐을까 놀라운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나 잘못, 실수, 허물, 시행차고 그걸로 보면 열 번, 천번 죽어야 되고 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극율하시고 자비하시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사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까지 회개시키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느낀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뭐에 찾기를 원하시냐면 찾는 자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의 삶은 혼적인 삶 내 인간의 생각으로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려면 혼적인 삶을 깨어져야 되고 내 수단 방법 깨를 버려야 되고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가 환란과 고난을 주십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의해서 내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를 느끼게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전능하시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인 것 이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레메 29장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 일을 들을 것이오 그랬어요 어느 경건한 어머니의 간증인데요 그 아들이 외국에 사는데 옹탕 방탕하고 마약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만날 수도 없고 어띠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성전에 울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간절히 부르짖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들이 방탕 그 아들이 새벽에 잠을 깨더니 갑자기 성전에 뛰어가고 싶었더니 가서 막 울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이 가서 울고 며칠 그러다가 내가 미쳤나 왜 이 시간에 깨고 성전에 가서 막 울지 아 똑같은 일이 그게 자기가 이상하다 하고 편지에 와서 어머니 성경책 보내주세요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제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권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 응답하고 싶으셔서 권한 주시고 있구나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 다이덱의 기름 부은 장면을 보니까 예선에서 찾아가서 선택을 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날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사우랑의 시계의 질서에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육위대에 기도했고 주님만 의지했고 주님만 찾고 그래서 극적인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게 되는데 여기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고백이 10편 23편을 말하기를 내가 사망은 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계곡 내려갔다는 거요 회의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 나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한 막대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하나 만나는 과정 가문에서 만나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깨닫게 되고 만난 만큼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깨닫고 만나고 교제하고 궁극적인 것은 기도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통해까지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 어느 때였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기도하다가 위기 가운데서 형이 죽이러 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꿔줍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기꾼이 하나님과 겨루이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기도할 때 바꿔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날로 여러분 속에 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는 어려운 길로 행하며 공평하게 다닌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려우시단 말이오 하나님은 공의하라시단 말이오 그럼 내가 만나려면 나도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되어야 영적으로 만나지요 만나 그러면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찔림받고 회귀하고 수술하고 버리고 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영혼이 잘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느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무엇이냐면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진리 안에서 말씀하여 행한다는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말씀하여 사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말씀하여 사는 구체계에서 사하면 그 다음에요 5절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가 무엇인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의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에요 그것이 신실한 것이 교회 앞에 대해 사랑의 증거였다 나그네에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 나그네 된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나그네는 일단 집을 나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잠잠 것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주의의 종이고 성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영혼이 잘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큼 영혼이 잘된 거죠 영혼이 잘되어 있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말씀 사는 것 이게 나그네의 대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혼이 잘됐냐 못했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극일한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죽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영혼이 그만큼 잘되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그래서 잘된 사람 나그네 대접한 것이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하고 레이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밥 못두니까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걸 죽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 너희 하나의 요한이라 그 못두기 놔두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도록 또 시편 146편의 말에 길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 극일히 여기고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가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물질에 권한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돕고 사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자 순간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에서 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자세 얘기가 중요한데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순으로 가서 빈순으로 가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항을 뭘로 할 수 있는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마합니다 물질을 맡겨보면 알아요 거기서 믿음과 인격과 영성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봐도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성령의 도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마하튼 6장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도적 조미 생기죠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각종 교회 헌금한 거 성교사업 참여한 거 이게 하늘의 보아를 쌓아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를 낙은을 대접한 것이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해요 죽을 때 놔두고 합니다 여기서 송금을 딱 시킬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원 19장 10제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된 것이 여왁께 꾸여준 것이니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꾸여서 하나님을 띄워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었는데 안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돈 거래지 마세요 사람이 거짓말해 돈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꾸어준다 하나님께 심는 건데 씨앗이 심어서 한 배 두 배 많습니까 수십 배 수 배 얻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두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발은 순종이고 한 발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씀대로 오늘 저기서 이대로 산다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서 사는 것은 순종이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인간에 불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그래서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일하셔요 이게 영적으로 참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저부터 생각하면 정말 내려놔야 된데 왜 내가 염려하지 자꾸 그걸 또 생각하지 기도했으면 맡겨야 된데 또 다시 근심하지 이게 어리로는 내려놔야 주님이 일한다는 걸 너무너무 알아요 믿음이 맡겨 의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내려놔지는 내려놓음이 와야 되는 것이 성령이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내려놔지느냐 하면 인간 광야 훈련을 많이 겪은 사람 여기서 내 부족 연약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맡기고 의지가 돼요 무엇에 사시면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80세부터는 완전히 내려놓은 하나님의 도구가 쓰임받게 되는데 오늘 날마다 여러분 신뢰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려놓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교수님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야곱이 정말 베냐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줄다리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형이 국무총리 사러 갔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어머니 라이를 통해서 요셉이 라이를 둘을 낳았고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국무총리 사러 올 땐 베냐민이 데려오라고 해요 아 근데 이제 이 아홉 아들의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뭐씨? 그 형이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 데려가? 안 돼! 안 돼! 베냐민 데려간다니까 기절할 정도요 죽을 지경에 절대 안 돼! 이 베냐민이 뭐나? 아버지 지금 굶어죽게 생겼어요?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안 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서 거기 가서 곡식 사와야 된대요 다음 거 생겼습니까? 하...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는 양쪽을 다 알잖아요 알아? 근데 그 당시 야곱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에 무르고 그 사람이 베냐민을 뺏어갈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아누나가 베냐민 무자고 만약에 몸부림을 치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고 내 자식을 이르믄 이르리라 이게 신뢰예요 목숨같은 베냐민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훈련, 마지막 깨뜨린 훈련, 거기서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이 땅에 마음껏 많은 사람들요 그거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 또 내려놓게 만들구나 내가 요즘 그 훈련 많이 받고 있어요 내려놔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신뢰와 순종 가운데서 축복의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의 글쓰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왕의 제정의 그 저자 김미진 간사님 우리가 간증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안경점을 시작했는데 일산의 안경점인데 집은 인천인데 그 거리가 출퇴근 차가 없어가지고 몇 번 갈아타니까 5시간 어떤 때는 차가 막히면 7시간 왕복 그 시간을 하면서 안경점을 경영합니다 옛날에 100평 안경점 하다가 2평짜리 안경점 하는데요 수입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해서 하는데 갈등이 나지요 그래도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충성 훈련을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티코라도 차를 주세요 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축해라 그러더래요 저축해라 한꺼번에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열 달 모았고 500만 원 돼서 자 하나님 내가 티코 하나 살라는데 하나님 좋은 중고차 만나게 해주세요 딱 나간대 그 순간 미진아 예? 너 500만 원 이태영 성교사한테 보내 예? 그 성교사님 먼저 필요해 보내 하 청청병력 같은 명령의 말씀이 되요 이게 마귀 소린가 내 소린가 얼마나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출퇴근 시간에 5시간 7시간을 해서 이것도요 1년을 먹은 돈을 이것을 성교사님께 보내라고요 그분 다 박임치돼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많이 분염했겠죠 그래서 그래 감동하니까 하나님 순종해야죠고 딱 500만 원 딱 성교사에 붙였대요 오후에요 미진아 식사하자 하고 친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아 그래 내 마음 그런 줄 알고 하나님 그래도 위로해 주려고 식사하자고는 하고 식사하자에 갔는데요 그 친구가 최고급자 일제의 도요타 아주 그 좋은 차에다가 그랜저에 두던데 그것 보니까 마음이 뒤틀른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이 아픈 마음에 친구 잘나간 외제차 그걸 나한테 보이려고 여기 오게 했습니까? 막 속이 상하고 그래서 밥도 안 먹인다고 미진아 미진아 그러지 말고 야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 이 차한테 주라 하겠소 와 세차 키로 줘보니 놀라운 사건 바로 그날 그게 너무 기름감아서 이제 그랜저로 바꿨다 10년 동안 타고 다니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500만 원 붙여라 붙이겠어요? 이게 순정이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험 안 하시고 그냥 좀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 좀 태생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기억고 시험해 봐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또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6장 30만 원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유에 대여 대를 후하게 대여 고봉으로 흔들어 더 많이 들어가라고 그리고 또 너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슴에 갖다 줘야지 내가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50억의 빚을 지고 빈손으로 출발했는데 4년 만에요 100억 이상 축복받아서 이제까지 다 갚고 지금요 10의 9조를 하나 이렇게 드리는데 10의 1조도 천만 원이 한 달 넘는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복 받았다 물론 결과 복도 중요하지만 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10년 동안 광야 훈련 받고 연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음성 듣고 순종 신뢰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 신뢰도 사랑하는데 신뢰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또 왜 순종 신뢰를 원하느냐 하면 사랑한 걸 보고 싶으셔서 그래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기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1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신명밭에 뿌리고 있어요 농사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명 속에 농사로 내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옥토 문제는 여러분 마음 봐서는 여러분이 가꾸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이 습기가 있어야 되고 거름기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런 말씀에 의해서 계속 오늘도 여러분 마음 봐서는 옥토로 바꾸시고 거름을 주고 그럴 때 하나의 복을 주는데 두 배 세 배가 아니고 백 배 만 배의 복을 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할 말씀에 씨앗인데 씨앗을 신겨야 되는데 씨앗에 생명이 있거든요 여기가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지금 돌아가는데 사라질 것 같지만 씨앗하고 시계하고 땅 속에 넣어놓으면 어떤 게 싹이 나가겠어요 이건 썩어 죽습니다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구소 안에 살면 오히려 편합니다 오히려 예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의 행간 자유함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중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 은혜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로서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구소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구소의 이름으로는 자유 primitive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그 은혜 깨달이 되시啤 insane 그 은혜 깨달이 되시길 바랍